목걸이형 카드지갑 목걸이형 카드지갑 바람막이나 패딩 입으면 무서운 형 용패딩 입는 게 유행이에요 아 정말요? 몇십 년간의 폭설이에요 저래에 다니는 거 성경아 저래에 있었어 저도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는 많이 본 것 같아요 이거 어 이거 나 이거 진짜 좋아했어 짜장면이 한 번만 보겠다 고장! 그게 뭐야 목걸이형 뭐야 목걸이형 진짜 잘 쳤다